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레나 하실래요? 어? 두협님 저기 다섯 번째 귀신 있어요 왜?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뭐..뭐 하신다고요? 아레나 하실래요? 그 딜레이가 너무 긴데요? 뭐하자걸? 아레나 하실래요 그 아레나 하고싶은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가 켜지지 않아요 어? 왜 안돼요? 왜 안되지? 아니 롤이 안켜져요 롤이 저도 그거 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했었는데 이거 누르니까 안되고 라이엇 클라이언트 실행하니까 됐거든요 라이엇 클라이언트 실행하니까 됐거든요 라이엇 클라이언트 실행하니까 됐거든요 정말요? 네 때려봐 안되는데요?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ㅋㅋㅋㅋ 저는 됐었는데 마지막 트라이 갑니다 아니 안되는데요?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다시 시작해주세요 내가 롤하는데 왜 컴퓨터로 다시 시작해야 돼? 아니 롤은 그 롤은 지금 14년간 이런 적이 없었어 왜 그 뱅가드 이제 먼저 설치가지고 일단 개같은 진짜 롤 망했으면 좋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무슨 소리에요 레전드 오브 룬테라 알아줄래요? 진짜 재밌습니다 그게 뭐에요? 뭐라고? C 프로그램 파일 라이엇 벵가드? 좋아 좋아 좋았어 내가 내게 꼭 필요한 정보였어요 아니 이걸 왜 우리가 따로 해야 돼? 이걸 왜 게임에서 안해주는 거야? 모자란 애들 아니 안되는데요? 안되는데요? 벵가드 시작했는데? 안되잖아요 난 속았어 벵가드를 켰는데도 안된다니까요? 만낭님도 이런 소리 낼 수 있는 분이였어? 음... 아앍 눌봤어요 여한테나는 모두 놀랐어요 요즘 이상한 소리내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의미로 하오로 아... 요거트차님 1000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늘 의미로 아오로 요거트차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아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로르르르르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오 잘하시는데..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2배가 된다고? 노래하는 시애틀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애틀님께서 리액션이 2배가 된다고 천원 감사합니다 치즈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맛있다 맘바는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대안님 차례예요 아이 마치즈 감사합니다 맘바 감사합니다 제 방금 치즈가 막혀있답니다 아 아 마치즈 감사합니다 맘바 맘바한테 천원 줘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맘바한테 천원 줘야지 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저 정신 나갈 거 같아요 모가 선생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천치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홉 아홉 아홉에 깊이가 있다 나 좀 대안님 잘 따라하는 걸지도 아홉에 깊이가 다르네 아홉에 깊이가 다르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깊이가 다르네 아홉에 깊이가 다르네 천치즈 감사합니다 나 서운할지도 아홉 이 또 내가 하나 가였거든요 디암님의 아홉을 하려면 그 말 끝이랑 아홉을 붙여야 돼 뭐뭐 했습니 다 아홉 이렇게 아홉 이렇게 노래하는 시애틀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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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러분도 디암님 리액션을 따라하실 계획이 있다면 참여하십시오 그걸 왜 따라해요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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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